안녕하세요 강호동 씨부터 초성이 ㅅ ㅂ인 단어를 하나씩 말하고 안대를 벗으세요 ㅅ ㅂ 수박 솔비 산발 마지막이에요? 무조건 맞춤 1등이에요 일단 이 부분을 선택할게요 가장 좋아하는 여자 솔로 가수는? 여자 솔로 가수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솔비! 근데 왜 솔비 왜 이러지? 야 왜 안 해요? 솔비? 솔비? 갑자기? 형 솔비 누나 마음이 있었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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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비 씨 종민이 형이 좋아한댑니다 네 별비 씨 놀라셨죠? 예 아 솔비 요즘 못 봤다 보고싶다 야 그럼 신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? 네? 솔로 가수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